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지 제가 나이트에 가서 부킹곡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밀어줄 젊은 친구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부킹이요? 부킹? 부킹 뭐 어렵나요? 일단 스카치볼로 큰 거 하나 하고 안 주는 과일도 죽순이들 말고 괜찮은 애들로 좀 가줘요 일단 아가씨들 부킹 왔을 때 이렇게 쭈떡거리고 어색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?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? 제가 따라다녔어요 형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? 저는 뭐 이것저것 해요 오늘 고마웠어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? 잠시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나보고 살인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달라 거기 적힌 대로만 진술해 주시면 돼요 살해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아줌마 큰일 날 사람이네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다가 소주가 떨어져서 소주를 사러 나가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 근처 골목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런 건 흔한 일이니까 아저씨 소주 오는 길에 다시 그 친구들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막 X끼 X끼 이러면서 X끼 X끼 이러면서 X끼 X끼 이러면서 근데 왜 이제 왔어요? 바로 오시지 않고 몰랐죠 그게 살인사건인지 외치며 참고로